오늘 그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랑 만나셨던 사실을 인정을 하셨는데요. 언제 만나셨고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. 제가 처음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해서 그 입장은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확인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만 확인해드렸고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추가로 더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지 유청을 하고 계신지. 저희들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 자체가 쉽지 않아서 본인이 안 만나겠다는데 우리가 자꾸 만나겠다고 하는 것도 경우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전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발언 수위가 너무 과하죠. 너무 과하죠. 됐습니까? 됐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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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. 배열의 요청 작업 중 compan보를 제어 보실지도 않아서